강서구가 장애인들의 정보통신기기 활용을 돕기 위해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%를 지원하는 2022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합니다.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이 각종 정보기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보조기기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 확대기,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증폭기 등 장애인의 원활한 정보기기 활용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들입니다. 보급품목은 시각장애 분야 67종, 지체뇌병변장애 분야 21종, 청각언어장애 분야 33종 등 총 121종으로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. 지원은 강서구의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과 상위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제품 가격에 따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지원 희망자는 오는 6월 17일까지 신청서,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강서구청 정보통신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.